메가 슬로우니 모션 메가을 타임 한남 한남 6.9cm 메가을 타임 내가 메가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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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잘 들었습니다 메가을 메가을 메가 만국 메가 까 싶어 자 안녕하세요 왜 욕을 하시죠 방장님 왜 욕을 하세요 방장님 그 이 방 뭐 뭐 하는 방입니까 노래 좀 하세요 노래는 합니다만 방 분위기가 너무 이게 좋아요 그러면은 제가 불청객이네요 아니 괜찮아요 여기 쓰세요 아니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말 맞고 누구는 기타 치고 있고 방이 좀 어수선한 것 같아서요 방을 좀 다른 분들이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제가 같이 하던 사람들이라서 아니 근데 너무 어수선해서 아니 어수선을 뭐 하던 말던 방장님부터가 일단 지금 말투가 너무 너무 가구잡으시는 방장님 너무 가구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무섭네요 아니요 저 그냥 좋게 말하고 있는데 아니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니에요 저는 조폭인 줄 알았어요 조폭이세요 조폭인 줄 알았다고요 아니에요 조폭 아니에요 토크온에 이제 방장님 보고 한 얘기는 아닌데 방장을 잡고 있는데 방에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으면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가우를 존나 잡는 새끼들이 있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요 아 그러시면 안에 싸우지 마요 네 그냥 같이 같이 하면 되지 뭐 아니 인천나원님 예예 노래 좀 하세요 노래는 잘 하죠 이 방에서는 아마 탑일 겁니다 노래 좀 들려주세요 그럼 탑이면 들려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의 예 방금 여성분 누구시죠 말하세요 형님 아니 누구시죠 방금 닉네임 좀 얘기해 주시죠 어보이드예요 어보이드 어보이드님 친구 추가했고요 이미 제 보감에 보감에 들어오셨습니다 무슨 보감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혹시 조비의 보감 맞나요 방에 계신 분들 한 번만 다 진짜 제가 장난치는 게 아니고 설정 눌러서 다 대화방 초대랑 메시지 받지 않으면 좀 해주세요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지금 너무 따라 올라온 사람들 많아서 전 누가 쪽지 보냈는데요 어보이드님도 해주세요 아니 코트님 그거 쪽지 읽어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니 코트 보지 있냐고 물어보라는데 어보이드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저같이 걸쭉한 목소리가 나는데 제 아랫도리에 무슨 아랫도리에 무슨 여성의 생식기가 달렸겠어요 자꾸 그런 식으로 깨는 행동하지 마세요 어보이드님 알겠죠 확 뭐 해버리기 전에 알겠죠 일단 방에 비번을 좀 걸게요 저 사람 와가지고 또 토크온 쓰레기 새끼들이 와가지고 또 어떤 날릴 수도 있거든요 저분 방송 보는 분 같아 시청자들이죠 아무래도 근데 어떤 분이 외롭게 아까부터 기타를 치시는데 관심의 표현인가요 뭐죠 네 맞아요 자기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죠 이방의 정성화에요 이방의 정성화에요 정성화 다 정성화 다 뒤졌네요 그럼 이방에서 후라이팬 두들기면 이방의 최연석이에요 네 당연하죠 이방의 셰프구나 그런 방이로구나 정말 좋죠 몇 시까지 그 방송하세요? 저 저기 죄송한데 무슨 여기 인터뷰 방도 아니고 인터뷰하는 방에 그 묻는 말에 대답 잘 해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저는 이제 그냥 꼴릴 때까지 합니다 네 그럼 뭐 하다가 갑자기 도중에 꼴려버리면 방종해버리나요? 아니요 그런 거 없고요 그런 건 아니죠? 요새 성격이 많이 죽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시구나 이방에 노래는 아무도 안 하나요? 괜찮아요 아우님 지금 노래 하시는 거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방에서 아무도 노래 안 하시고요? 노래 계속 하고 했어요 계속 했어요 그럼 저는 어보이드님의 노래 한 번만 들어보고 싶은데 그래요 어보이드님 저를 위해 노래 한 곡만 가능할까요? 네 오 노래 잘 할 줄 아나 보네 다른 분들 내릴 필요 없어요 다들 PTT 하면 되잖아요 코트님을 위해서 Där 다 FIT 왓인 왓인 differently off Parte böyle rip ou 내 맘 알아주고 달래주는 그런 여자 함께 밥 먹어도 가끔 말없이 계산하는 그런 여자 기억이 지나쳐버려도 환하게 웃으며 모든 걸 이해해주는 성형하진 않아도 본론감이 넘치는 너를 위한 애호백을 소모한 여자 그런 여자가 미쳤다고 너를 만나냐 너도 양심이 있을 것 아니냐 뭔가 애매한 것들이 자꾸 보인다는 걸 너도 애매하다는 얘기야 벨로체의 그런 여자죠? 그런 남자 해주시나요? 가사가 좋네요 성형하지 않아도 볼륨감이 넘치는 너를 위한 애호백을 소유한 여자 그런 여자가 미쳤다고 너를 만나냐 너도 양심이 있을 것 아니냐 어떤 새끼가 봉창을 두드리기죠? 그러니까 존나 듣기 싫은데 본인 존재감 자꾸 이렇게 내뿜을라 그러지 싸우지 마요 싸우지 마요 왜 싸워요? 아니 어떤 놈이 자꾸 마이크 쳐먹고 내시경 마이크로 이 지랄하고 있어 존나 듣기 싫어서 그랬죠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안 좋아요 저는 평화주의자란 말이에요 저한테 불러주는 여자 노래 치고는 좀 젖 같네요 가사가 가사가 좀 젖 같네요 장난이죠 그래요? 아니요 컨셉이죠 장난이죠 아 그러면 제가 맘에 든다는 얘기인가요?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저는 뭐 아니면 도기 때문에 저 노래할게요 그러면 네 죄송한데 기타 치시는 분들 빨리 만 원을 줘가지고 손에 쥐어주고 쫓아내시든가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진짜 남자는 의리 아닙니까? 여기 짬 수 있습니다 나흘님 짬이 제일 약해요 아 짬이 있어요? 그렇죠 이야 자 노래할게요 그러면은 음 네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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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지 않아도 내 맘 오케이 좋고요 완완 낙낙 예 응 어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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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뻑깃이라는 노래 부를게요 뻑겨 하하하하 아 나흘님 잘 들었어요 너무 철집이에요 하시는 뻑뻑깃 너무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아 좋네요 어 뻑 완생 네 네네 너 왜 자꾸 기타쳐 네 왜 자꾸 기타를 치고 지랄이야 새벽부터 그냥요 그냥요 기타 치면서 한 곡 해 오케이 좋다 떨려? 너 한 곡 해 어 아 뭐 그런거 한번 해보세요 제이슨 무라즈라든지 아이슨 무라즈 아까 부른거 한번 더 부를게요 어 오케이 할게 없어서 손 만약 되는 거 또 믿기만 빗기만 봉 처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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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긴장했는데? 긴장한 게 아니라 채팅 보다가. 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버스데이 섹스 버스데이 섹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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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섹스맨 정말 좋다. 섹스 좋고요. 보이든이 노래 하나만 듣고 저 갈게요. 보이든이 노래 해주시죠. 님 팬들이 많네요. 다 좋아하네. 코트 메갈이라고 하셔서 해명하려고 갔다가 남자 노래 한번 해주세요. 뭐라고요? 님 보고 뭐라고 그랬다고요? 메갈이라고 아까 그런 여자 노래 님 메갈 맞잖아요. 아니 그거 바로 미러링 곡인데 메갈들이 있어요. 아 그래요? 아 미러링? 네. 메갈바 하나 주세요. 메갈 길만 걸으세요. 하세요. 네. 다 당황스럽네. 다 당황스럽네. 나는 누가 veramente 잘했어요? 아 저게 해명하네요. 이 노래는 잠시 후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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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